반갑습니다 빠피용 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한 2주 넘도록 폭설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한파나 폭설 같은 경우에 거리가 먼 지역인 제가 있는 이 대구에서도 평균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나 심지어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차량조차도 시동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배터리 용량이 좀 크고 방전율이 높은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저희 대구나 일부 남부 지방 쪽에서는 사실 올해를 제외하고 다시 또 이런 한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성능 배터리를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잡설이 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배터리 충전기 입니다 네이버 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알리 익스프레스 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송비나 쿠폰 뭐 적립금 사용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 엔페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같은 하쿠 채널에는 뒷광고 앞광고 따위는 없습니다 광고 영상은 아니고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써보고 괜찮아서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폭설 f-o-x-u-r 이라는 제품입니다 뭐 복잡한 그런 기능을 가진 충전기인 것은 모르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220V 콘센트에 꽂고 충전해야 될 배터리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 두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배터리 전압이나 기온에 따라서 이게 자체적으로 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온도가 영상 5도 이하인 경우 영하인 경우에 따라서 각각 배터리가 만 충전인 상태이더라도 추가로 배터리 충전을 해 줘서 배터리의 체력을 보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 방전이 나서 거의 이건 살릴까 말까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버려야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세워뒀던 바이크에서 빼어낸 물론 새 배터리를 장착해 두고 7개월간 세월을 뒀지만 7개월 정도를 방치해 둔 배터리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무한 단물처럼 무조건 빨아 제길 순 없지만 리페어 모드가 확실히 작동하고 충전도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참고 영상에서 보여 드렸고요 오토사이클 시동이 어려운 볼트 크랭킹을 대략 5초 이상 진행하다 보면 배터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 크랭킹 속도가 점점 줄고 힘이 줄어듭니다 보통 그럴 때 전압을 확인해 보면 12V 이하 대략 11V 중반 정도가 찍히는데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방치해 두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 저하 또는 배터리가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혹한으로 인해서 영하 기온을 유지하다 보니 시동 자체가 어렵고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진행을 하면서 배터리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한번에 이제 불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000원, 17,000원대 해당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판매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제품은 주말까지 껴서 대략 한 8일 정도가 소요 됐었고요 뭐 인터넷에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쪼고 쪼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충전 잘 되고요 그냥 일단은 모드가 두 가지입니다 리페어 모드하고 충전 모드 그냥 버튼 아무것도 안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버튼을 버튼이 하나밖에 없지만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집게를 꽂아 두면 충전기가 알아서 측정을 합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하고 심지어 기온에 따라서 기온도 0하나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배터리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 오토바이 겸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충전해 본 바로는 11볼트 이하로 떨어뜨렸던 배터리를 13볼트까지 충전하는데 올리는데 시간이 대략 한 7분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 설명서를 보니까 100A 기준으로 대략 한 8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량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모터사이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 킥뷰 빠삐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